오늘 저희가 찾은 전통시장은요. 서울 도봉구에 있는 방학동 도깨비시장입니다. 아니, 선배님. 오늘 유난히 더 신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요? 사실은요. 제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신이거든요. 아, 진짜 도봉구 출신이세요? 맞습니다. 신날 만하네요. 도깨비시장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다니던 시장입니다. 제가 아홉 살 중근이라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홉 살 때 다니던 곳이에요. 그러면 오늘 중근 선배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중근 투어 멋지게 한 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갑니다. 갑시다. 뽀뽀. 서울 방학동 도깨비시장으로 중근 투어 지금 출발합니다. 아니, 그러잖아, 선배님. 이제 곧 설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서요일 때는 시장에서 어떤 곳부터 가셨어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제 친척집 가기 전에 항상 떡방에 들려서 떡을 사가지고 왔었거든요. 명절에는 확실히. 설 명절하면 또 떡국을 먹었어요. 아, 떡국 먹어줘야죠. 가을에 떡축축 뽑아줘야죠. 쭉쭉쭉. 아이고, 여기 또 떡집이 있네. 오, 떡집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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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찍 나오셨구나. 떡집은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참, 저는 떡집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색깔들이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요. 잠깐만, 저 떡 뭐죠? 어? 저거 수수깡 아니야, 수수깡? 아, 이거는 저기 오색 가래떡인데요. 백미, 홍미, 자색 고구마, 그다음에 이제 쑥. 오색 가래떡을 저렇게 또 색깔을 넣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해서 오색 가래떡이라고 합니다. 이야.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이 오색 가래떡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약간 변화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고객한테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게 또 건강에도 좋고요. 응. 건강을 요즘 많이 선호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렇죠. 아이 필요가 많으시네, 선생님. 네, 이 오색 가래떡은요. 좋은 재료의 떡집 부부의 20년 노하우가 더해져 더욱 깊은 맛을 자랑하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혜연 씨가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고기가 좋아야 맛도 좋다. 그렇지. 그거 뭐였죠? 고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너무 맛있어서. 고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딱 우리 오색 가래떡을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래떡이 또 무병장수를 또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색 가래떡을 먹으니까 저희 연근 남매가 6시 내 고향에서 정말 오래오래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색빛 가래떡이죠. 쭉쭉. 직접 만든 가래떡. 쭉쭉쭉. 천연 재료로 만들었어요. 맛도 보장해요. 어쩜 저렇게 노래가 척척 나오는지. 가래떡 뽑을 때 여기로 달려와요. 곰을 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여기로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부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오색 가래떡.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빛깔 곱네요. 볼거리와 목걸이가 풍성한 중간투어. 이번에 만날 상인도 보통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노래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공연장이 있나? 그러니까 뭐하러. 뭐지? 반짝반짝. 반짝이는 해. 놀러와 푸른비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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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잔든. 잘할지. 아침에. 어찌나 노래가 간돌아지는지.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점 가게에서 지금. 웬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노래를 조금 좋아하니까. 시간나는데도 토음팸이 연습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있습니다. 사장님이신거죠? 네. 노래를 사랑하시는 우리 상인분이시구나. 노래를 뭐 따로 배우시는 거예요? 좀 배우는 건데 학교에서. 네. 조금 배웠어요. 학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분이 약간 노래 대결까지는 아니지만. 차분 대결 한번 해보고 어떻습니까? 제가 알지 감히 우리 또. 누가 더 높게 올라가나?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 도 네. 미. 하. 솔. 라. 시. 다. 네. 네. 내려가신 것 같은데. 오히려 내려가죠. 네. 네. 아 네. 아니 높이 낸다고 노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너무 높이 잡으셨어. 프로와 아마추어 대결 한번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니 그나저나 이게 반찬이. 네. 가짓수가 이게 몇 개예요 다. 너무 많아. 서열 명절을 앞두고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어머니? 우리 전이 이거 잡채전. 아 전과 잡채. 이거는 빠지면 안 되지요. 빠질 수 없어. 아우. 광학동 도깨비 시장의 국민 이모. 김경숙 사장님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는요. 매일 아침마다 직접 만드는 30여 가지의 반찬이 가득한데요. 네. 그중에서도 노릇하게 붙여진 전과 윤기가 쟤르르르듯 잡채를 보니까요. 벌써 명절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김이 뭐라. 뭐라 나는게. 아우. 또 먹고 싶다. 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잡채의 맛은 완벽 그 잡채. 와 진짜. 여러분. 설 명절 전 붙이지 마세요. 사장님께 양보하세요. 손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살 때는 어머니 혼자 집에서 요리를 하시겠어. 아니에요. 남편이 25년 정도 요리사로 있었거든요. 영주간에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하고 같이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또 큰 딸은 여유도에서 또. 중식당을 하고 있어요. 중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야 이거 뭐 요리사 집안이네. 그러니까요. 예사롭지 않은 손님들이네. 그러니까 이게 뭐 쌍내딸도 있는데요. 막내따는 삼성에 다녀요. 황소근에 자랑하고 싶어요. 아 갑자기. 사장님이 방송에서 꼭 자랑하고 싶으셨대요. 자랑하실만 하네요 진짜. 지금 참 꿈겹게 장사하시면서 노래하시면서 정말 가족들과 소소하지만 행복한 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도. 나 맨날 피를 치고. 쉬지 않고 달리는 중군 투어. 그런데 이때 신호가 왔습니다. 선생님. 왜왜왜왜왜. 너무 배고파. 배고파. 정말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중군 투어니까. 제가 9살 때 이거 먹으려고 항상 시장 바닥에 엎어져 있었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이 자리. 네 이 자리거든요. 떡갈비 이길래. 특별한 간식. 저만의 거 따라오세요. 오길래 그랬을까. 아 이쪽입니다. 아 이쪽입니다. 겨울 대표 간식인 찐빵이 저희가 찾는 간식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두툼한 떡갈비가 주인공? 도대체 어떤 것일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뭐 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간식인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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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핫도그예요. 네. 금이 들어갑니다. 아 뭔 금이 들어갑니다. 아 진짜. 맞죠 사장님. 네 맞습니다. 한번 이걸로. 네. 금 나와라 뚝딱 한번 해보세요. 의심적인데. 금 나와라 뚝딱. 아이고. 금 나왔네. 금이에요. 네 금이에요. 아 진짜. 공살 끼긴 한 것 같은데. 울금. 땅속의 황금이라 불리는 울금은요. 이곳 방학동 도깨비 시장의 특화 상품인데요. 약 4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은 사장님은요. 울금을 활용한 간식을 고민한 끝에 울금 핫도그를 개발하셨답니다. 울금 핫도그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울금 덕분에 맛은 물론 건강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황금 레시피가 완성됐는데요. 손님들의 반응도 그 전보다 더 좋대요. 맛있죠. 울금이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좀 더 그 맛이 나면서 살짝 그 느낌을 잡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울금 핫도그를 먹고 나서 노래가 막 절로 나오는데. 행복아 터져라 뚝딱. 뚝딱. 사랑아 터져라 뚝딱. 뚝딱. 마법의 울금 핫도그. 너무 맛있어 사장님. 그런데 최근 사장님이 진짜 박수 받을 일을 하셨더라고요. 글씨들 막 써놓으신거죠. 저건 또 뭐예요? 저건 이 도봉국 복지관에서 계란빵, 옥수수, 핫도그, 호떡을 4개씩 해가지고 줘요. 그래서 감사의 표시를 이렇게 써온 거 있잖아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 가게 벽면에 편지를 붙여둔 사장님. 어린아이들을 보면 마치 자식 같아서 자꾸만 마음이 쓰이신데요. 제가 여기 장사하기 전에 아파트 다니면서 텐트 채 놓고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손 잡고 오는 애들은 그냥 사 먹는데 저쪽에서 쳐다만 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 하잖아요.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줬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기가 그렇게 된 거죠. 본인의 자녀처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셨나 봐요. 아이고. 저도 힘들 때가 있었으니까. 나눌수록 더욱더 빛이 나는 사장님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합니다. 혜연 씨. 이제 명절이 코앞이라서 그런지 손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시장이 살아있으면 느낍니다. 북적북적해서 너무 좋아. 분위기 좋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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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가족분들이세요?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지금 포 뜨고 있어요. 포? 무슨 포요? 동태포. 동태포. 명절은 확실히. 명절도 또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장님. 그럼 실력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러죠. 동태포를 뜨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라요? 여기서 빨라시네. 아니 보지도 않고 그냥 끼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머. 정갈하게. 한 마리 뜨는데 몇 초 정도 걸리세요? 보통. 한 20초? 30초? 20초? 30초? 아니 설명절에는 진짜 포를 많이 뜨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뜨실 때는 한 몇 마리까지 떠보셨어요? 한 300마리 넘게 뜨죠. 300마리요? 너무너무 힘드시겠어요. 막 하고 나면 팔이 막 저리실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어깨 아프고. 어깨, 팔. 예예예. 엘보 이런 데가 다 아프고. 아 엘보. 그렇죠. 엘보 여기. 그렇죠.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테니스 치는 분. 테니스 엘보. 동태포 엘보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뜨시는 거야. 아이고. 젊은 시절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사장님은요. 자식들과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하셨다는데요.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날. 사장님의 빠른 손은요. 평생 부지런히 살아왔다는 증거일 겁니다. 가족분들을 위해서 빨라질 수밖에 없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빨리빨리. 모든 게 이제 빨라졌어요. 밥도 좀 빨리도 먹고. 아니면 지금 올 설에는 어떻게 가족끼리만 보내세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시골로 가죠. 시골 가세요? 며칠 빼서 가십니까? 저는 이제 한 3, 4일 쉬고 싶은데 집사람은. 한 이틀만 하자네.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 지독한 사람. 나는 힘들어서 더 쉬고 싶은데. 일만 하자 그러네. 아니에요. 시댁 있잖아요. 시댁으로 가거든. 그렇죠. 어머님 마음은 또 그렇지. 그럼요. 늦게 늦게 가고 싶죠. 아이고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 좀 어때요? 고생하시죠. 고생 많으시죠. 늘 고생이 많으신 우리 엄마 아빠께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엄마가 사랑해. 아이고. 아이구.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명절은 방학동 도깨비 상으로. 찾으러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